아, 많이 컸다. 미엘렌이 많이 컸다. 안녕하세요. 1년 만에 영주 발교로 돌아오는 라펠입니다. 얼마 만에 한국에 온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년. 여섯 년 만에. 여섯 년 만에. 여섯 년 만에. 6년 만에. 역시 한국어 너무 귀여워요. 한국어 실력은 여전하네요. 유럽별 그 음대는 잘 다니고 있어요? 아, 최근에 그 아이를 환영했을 때, 아, 전에 학교에 갔을 때, 우후 후, 어휴, 어휴. 아, 그는 왜 안되냐? 어, 아휴. 아, 그 학교에 온 거 같은데? 아. 그래서, 아휴, 어휴, 뭐였을 거야? 아, 다행히 내가 학교에 간다라고 했을라고 해서, 그래서, 아휴, 아휴, 어휴, 뭐였을ann 포리팔러국에 관한거지? 아휴, 어휴, 어휴, 어휴. 유럽별 그 국립음대를 거쳐, 지금은 프랑크프루트 국립음대에서 역시 체현서로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는 라파엘. 최근 독일 최고의 콩쿠르 예선에서 최고점을 받으며 전국 대회를 앞두고 있다고. 한 번 가기도 어렵다는 그 대학을 두 번이나. 대학이에요? 대학을 돌아갔어? 라파엘의 기록을 경신하며 8살에 오빠의 후배가 됐다는 미헬렌 초등학생 나이에 남매 모두 대학생이 되어 돌아온 오늘의 주인공들 안녕하세요 방송 나가고 나서 좀 어땠나요? 스펙타클한 삶이 이루어졌어요 어디를 가도 알아보시는 분도 너무 많고 독일도 그렇고 뉴욕에 저희가 여행을 갔는데 한인 기사분이셨는데 혹시 영재발굴단에서 나온 아이들 아니냐고 저희도 참 1년 동안 너무 놀라면서 지냈습니다 역시 한인 기사분들이 영재발굴단 팬이시거든 다들 이게 좀 글로벌한 방송입니다 여러분 호날드 선수도 보잖아요 아빠는 왜 못 오셨죠? 아빠는 돈 벌러 갔습니다 지금 에스토니아 그리고 전 일본 투어를 2주 동안 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음대에서 만난 엄마와 아빠 아빠 울리히는 베를린 필하모닉에서 활동한 만큼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첼리스트다 음악가들이 길러낸 음악 천재들이네요 해외 공연에 간 아빠를 두고 한국을 찾은 이유 항상 정기 공연을 하는 작은 하우스 콘서트 형식의 대표님이 SNS나 이런 걸로 통해서 연주 영상을 많이 보셨었는데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혹시 한국에서 연주를 할 이왕이 없느냐 제안을 한 거네요 작지만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력파 음악가들이 섰던 무대에 초청받은 라파엘 남매 대박이다 라파엘은 한국에 와서 해보고 싶었던 거? 할머니랑 할아버지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랑 놀고 싶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불고기 너무 맛있게 해요 나는 된장찌개 두고두고